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태를 아시죠 장경태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사진을 갖다가 조명을 비췄네 연출을 했네 그러면서 저격을 했던 그 자입니다 이 자는 저 강신업이 고발한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징역형을 받거나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집행위에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원래가 뜬금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가서 아픈 아이를 안고 사진 찍었는데 그것이 연출을 했다 또 조명을 비췄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죠 그 아픈 아이를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아산병원으로 이렇게 또 불러서 실제로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가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 아픈 아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발달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게 정말 그런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한 것을 꼭 뭔가 까부수고 그리고 또 까내리기 위해서 장경태가 그와 같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장경태는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또 반성을 못했는지 이 자는 이번에는 이제 가중처벌이 될 겁니다 무슨 또 공작을 꾸몄느냐 임성근 구명 로비라고 하는 공작을 꾸민 겁니다 임성근은 누구냐면 최상병이라고 있죠 그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가지고서 사망했던 당시는 일병이었습니다 그 최일병이 소속돼 있던 그 사단의 사단장이 임성근입니다 그런데 이 임성근도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최상병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임성근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누군가가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로비한 사람이 누구냐 블랙폴 인베스트먼트 회장이다 그 사람이 이종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하고 주가 조작으로 엮여있다 그래서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로비를 해줬다 이런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제보자가 누구냐면 최태경이라고 하는 자다 지금 드러난 겁니다 과거에는 제보자라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 제보자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김규현 변호사 들어봤을 겁니다 제보 공작 그 얘기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를 하나 끼어넣은 겁니다 최태경이라는 제보자와 또 김규현을 끼어넣어가지고 얘들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약을 팔은 겁니다 그럼 최태경이 어떻게 아느냐 최태경과 이종호가 아까 블랙폴 인베스트먼트 회장 같은 카톡방에 있다 그런데 이 이종호가 같은 카톡방에 있었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는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이렇게 약을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사실은 말이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인데 조금의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바로 이 최태경이라는 자가 김규현하고 같이 장경태한테 알렸고 장경태가 이걸 갖다가 언론에다가 대서특비를 시키고 알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태경이가 이런 말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 이종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사실상 다 그거 뻥이야 최태경이가 제보를 한 사람인데 제보한 당사자가 그거 뻥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경태하고 최태경이하고 이 얘기하는 것이 이종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종호 얘기하는 거 다 뻥이다 그러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 공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보자가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경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뻥이라는 것을 그런데 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에 대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지금 여기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된다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된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단순한 지금 최상병의 죽음이 아니고 임성근을 갖다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은성열이 어쩌고 이렇게 약을 팔은 겁니다 그러면서 유은성열 대통령이 지방에 있을 때 임성근 사단장하고 친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종호라고 하는 주가 조작범하고 김건희 여사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까지 끌어들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종호를 통해 가지고서 임성근이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했고 이것이 또 유은성열 대통령한테 부탁이 돼가지고 유은성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경로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소설을 쓴 겁니다 이야 정말 소설 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녹음이 터진 겁니다 제보자 최태경하고 그다음에 장경태의 녹음도 터졌고요 장경태 보좌관, 장경태 보좌관하고 최태경의 녹음도 터졌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그거 뻥카에도 상관없어? 이야 나중에 그거 뻥카로 드러나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거 뻥카라고 얘기하는데 그 뻥카에도 상관없다는 거야 일단은 그냥 질러버린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공작을 한 거죠 이거는 엄청난 바로 장경태는 이걸로 지격형입니다 이거는 집행유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고발했던 거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김건희 여사 갔을 때 뭐 연출을 했네 그다음에 조명을 켰네 이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터졌기 때문에 장경태는 살아날 감옥이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일반 범죄라 하더라도 뺏지도 날아갑니다 장경태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허치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관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확인한 다음에 일단 질러버리는 그런 무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모함이 결국 고양이를 잡습니다 장경태 드디어 감옥으로 갑니다 강신엄TV입니다